가수들 중에서 가장 키가 훤칠한 남자랍니다 지젠저 김글떡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겠죠 지금 좀 청취로 한 시간 됐으니까 제 노래가 솔로로 10집 운반인데 김밥 떡볶이 순대는 정말 김떡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연애를 불러 드릴 테니까 제가 뮤직비디오 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잠깐만요 네 아 이거 진짜 추워 보이니 옷을 좀 올려줘 왜 추워다니? 잠깐만 이게 뭐야니까 진짜 아 쓸 수 있어 아유 아유 만족스러워 자 오늘 이 노래 들으시면 배고픈 사람에게 마음의 양식을 주지 않나 싶어요 그쵸? 자 여러분 김떡슨 김밥 떡볶이 순대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김떡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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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뒤로 저 저 저 저 김밥 떡볶이 순대 김밥 떡볶이 순대 김밥 떡볶이 순대 김밥chant 김밥 떡볶이 순대 그녀는 그 년을 기다리는데 김밥 떡볶이 순대 약속시간 지나도 그 인자도 안 보면 가슴이 까맣게 타네 매운 떡볶이 순대까지 마시게 보고 저만저만 기다려봐요 한 시간이 넘어가도 오질 않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옷을 타나 집에서 타나 아니면 택시 할 수 있으나 전화해주면 어디로 떠나 빨리 눈 빠지겠어 김 김 김 더 사진 김 김 김 더 수 김과 떡볶이 순대 슈리치로 떡볶이 순대까지 마시게 보고 안절부절래 해무존래 사나는 그 사람은 어디 오는지 오는가가 너무 좋다 버스를 타나 집에서 타나 아니면 택시 할 수 있으나 전화해주면 어디로 떠나 빨리 눈 빠지겠어 김 김 김 더 수 김 김 김 더 수 길발만 놓고 있으네 아무튼 내 김 김 김 김 더 수 김 김 김 더 수 길발만 놓고 있으네 예 인생 김 김 더 수 김 더 수 님 고맙습니다 리플루 리플루 리플루